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제가 제목을 말할 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라는 말도 쓰고 또 해외 옵션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라는 말도 씁니다. 처음에는 제가 멘트를 보낼 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라고 했는데 지금 전번주에 강의하고 이번주에 강의는 선물과도 같이 였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 선물 옵션 전략으로 짰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 한 주간 세계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은 아마 악몽이었을 겁니다. 특히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예상 외로 올해 금리 인상을 원래는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올해 한 번만 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더 많았었는데 아니다. 올해 금리 인상을 3번 혹은 4번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와요. 예상치들이. 그래서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동시에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 그러면서 미국 주식은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주식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은 오르다가도 하락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오늘도 지금 파란불이고 빨간불이 안 들어와요. 주식하시는 분들 힘들 겁니다. 그럴 때 대안이 해외 선물 옵션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국내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좀 그 외에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을까라는 대안이 선물 옵션입니다. 그중에서 미국치, 유럽치 해외 선물 옵션입니다. 오늘은 제29강 전번주에 이어서 전략 강의입니다. 방어적 푸, 지난 시간에는 이 커버드 콜을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이 방어적 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나중에는 이 커버드 콜하고 방어적 푸을 결합한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방송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옵션, 해외 선물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오늘 강의가 29강입니다. 1강부터 29강까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한꺼번에 들어보십시오. 특히 1강부터 4강까지 반복 시청하십시오. 왜? 1강부터 4강의 기본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나중에 소통방위 하단에 안내될 겁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전 강의, 1강부터 4강을 볼 수 있는 29강까지 다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먼저 알아야 뭘 합니다. 선물 옵션 어렵다고 하더라 라고만 생각하면 기어 놓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강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평생 할 수 있다는 거. 평생. 눈 보이고 모니터 볼 수 있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고 클릭할 수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해외 선물 옵션입니다. 장이 좋든 나쁘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만 하신 분들은 장이 안 좋으면 힘듭니다. 손절하든가 물타기를 계속하든가 아니면 소갈이 하고 있든가. 그런데 이 해외 선물 옵션 시장은 장이 좋든 나쁘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고 보수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어적 풋. 이게 무슨 말이죠? 방어한다. 풋을 방어한다. 방어적 풋. 일단 개념부터 읽읍시다. 선물이, 즉 기초 자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선물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원유가 나중에 차트 보이겠습니다마는 계속 상승 중이에요. 우리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가도 오르고 있는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선물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락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완전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푸드 옵션을 보험으로 매수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손실을 한정하는 겁니다. 손실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옵션 매도는 손실이 무한정이더라.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합성으로 들어가면 손실을 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확신하고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방향성 매매입니다. 그런 매도 불구하고 공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한정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어적풋은 선물과 옵션의 결합입니다. 방어적풋 구조입니다. 선물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선물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으로 혹시 하락할지도 몰라. 우리 푸드옵션 매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푸드옵션 매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푸드옵션 매수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안다는 가정하에 푸드옵션 매수는 하락에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나는 많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상승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락할 수 있어. 내산과는 달리. 그럴 때 보험으로 푸드옵션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방어적풋 구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지금 화두가 되는 지수. 미국에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외에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게 오일 시장입니다. 석유 시장입니다. WTI 쿠드오일 3월물설물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빨, 화면이 약합니다마는 이 빨간선이 오일선입니다. 이게 파란선이 11선, 연두색이 21선입니다. 이때부터 엄청 큰 장대 은봉 나왔죠? 그리고 좀 주춤하더니 여기서부터 양봉, 양봉, 양봉 계속 오면서 오일선은 이탈을 좀 했는데 11선에서 다 커버합니다. 계속 올라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주식, 이걸 오일 차트라 생각하지 말고 오일 차트는 무거우니까 우리 일반 주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기본적, 이게 하나의 회사의 주가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본적 분석 떠나서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종목은 계속 상승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고점을 뚫렸죠. 계속 상승 중이죠. 한 번도 12평선 이탈 안 했죠. 또 여기에 MACD나 다른 보조지표 있으면 그것도 다 상승일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면 상승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지금 시장, 세계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촉즉반입니다. 바로 그제인가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말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북한다는 것을 용인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곧바로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습니다마는 그 연설 내용을 들어보면 마이너 침략입니다. 약한 침략.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략할 때 사이버 공격도 있고 아니면 좀 약한 공격이 있어요. 그럴 때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겠다. 또 그쪽에서 강하게 러시아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서 기자들이 이야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입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을 용인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곧바로 미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계속 전원이 감동을 했어요. 오늘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지금 또 회담한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주장을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주장을 하고 팽팽하게 줄다리기입니다. 또 거기다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독자적으로 뭘 준비하자라는 말도 있고 지금 복잡해요. 거기에서 국제정세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유가가 뛸 것이다. 또 하나 또 최근에 예멘 방군이 아랍 에밀리티에 미사일을 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예멘 중동 한복판에서 지금 국지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원유시장에서는 그 이슈만 보면 지금 86달러입니다. 이게 최고점이 86.79예요. 오늘 이걸로 설명 좀 해야겠습니다. 원유 가지고. 그러면 엄청 오른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어제 계속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이 정도 오르다가 하락했습니다. 은복 나왔어요. 지금 오늘도 은복 나오고 있고. 이제 재고 발표가 좀 높게 나왔어요. 재고 발표를 떠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예멘과 아랍 에밀리이트 사우디 쪽하고 예멘에 있는 방군 퇴치하는 그런 국제정치 속에서 원유는 급등의 이유밖에 없어요. 원유 재고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100달러. 100달러는 나온 지가 진적이고 120달러. 150달러까지 나와요. 150달러까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는 강하게 선물이 상승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오늘은 예의입니다. 이렇게 진입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한 가지 예의를 보여드리기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선물이 크게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선물을 매수해.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어제 급락했잖아요. 오늘까지 해서 급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죠. 그렇게 큰 급락은 아닌데 그냥 일시적인 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락했습니다. 오늘 또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나는 상승을 바랐었는데 상승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다고. 단순하게 선물 매수만 하면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한다? 푸드옵션을 매수 들어가서 손실을 한정짓는 겁니다. 이게 방어적 푸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할 것이 WTI 크루도오일 3월물 선물과 옵션으로 공부할 겁니다. 상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크루도오일 선물 3월물입니다. 3월물 최종 거래일은 2월 22일입니다. 잔존일수 어제 제가 조사한 것이 어제 조사한 것인데 33일 남았습니다. 선물 증거금은 6435달러입니다. 선물 한계약 매수나 매도하려고 하면 6435달러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필요할 거예요. 이것저것 해서 6450달러나 이 정도 있어야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크루도옵션 3월물 최종 거래일은 2월 16일. 좀 더 빠르죠? 이게 옵션이. 잔존일수는 27일. 어제 기준으로 이 상태에서 한번 방어적 푸스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물을 매수한다고 그랬죠? WTI 크루도오일 3월물 방어적 푸트 포지션입니다. 선물 매수예요. 이 H가 3월입니다. 이 CL이 이 크루도오일을 나타내요. 3월물 선물을 매수하는 겁니다. 한계약 85.34에 제가 조사할 당시 그 가격입니다. 그럴 때 85.34 이것보다 약간 아랫가격 거의 등가격입니다. 이 푸트 85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 당시 가격이 3.22였어요. 이럴 때 포지션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 만기손익 그래프입니다. 만기 때 이대로 가만히 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내냐. 현지 이 점선이 보이십니까? 이 점선이 85입니다. 85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 정도가 손익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이제 85하고 90하고 중간 사이죠. 이 정도 넘어서면 계속 오르면 선물이 지금 우리가 이 방어적 푸트를 들어간 이유는 뭐라고요? 선물이 크게 뛸 것 같아요. 100달러? 110달러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한 번 던졌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중동에서 중동에서 방군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티의 요충지에다가 미사일 한 두 개 던져서 큰 부상자가 났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원인은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진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선물이 계속 오르면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0달러, 120달러 가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 기준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손실이 한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손실은 한정이 돼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손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구간이 어딘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85를 기초자산이 3월 물 20입니다. 85를 기점으로 들어갔습니다. 85 위에서 보겠습니다. 85 여기입니다. 85는 손실이 얼마냐? 3,560달러. 85부터 계속 3,560달러가 손실입니다. 85부터 쭉. 그런데 이 사이, 88.5부터 85까지는 손실이 계속 좀 위로 올라갈수록 85에서 88.5까지 올라갈수록 손실은 거의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88.5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에요. 다시 위에서 보면 이 선이 어디라고요? 이게 88.5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손실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 옵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깎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89부터 보십시오. 100달러까지 갔다. 그러면 얼마야? 수익이. 100달러까지 가면 11,440달러. 한 1,300만 원 정도 되나요? 만약 100달러까지 오른다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해서 방어적 푸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어적 푸스는 왜 들어간다? 선물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다는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익은 극대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실은 한정시켜버리고. 3,560달러로.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도 손실을 한정시켜요. 최상의 경우는 120달러까지 오르는 거. 150달러까지 오르는 거. 지금 150달러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실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금방 한 번 혹시라도 미사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올라갔다가도 곧바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또 기회되면 또 그것을 말할 겁니다. 이제 방어적 푸스 들어가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럼 증거금 보겠습니다. 대체 내가 얼마를 투입해야 되는지. 자금이 있어야 되는지. 선물. 3월물 선물 매수 한 개. 방어적 푸스입니다. 매수 한 개. 선물 매술입니다. 그다음에 3월물 옵션. 행사값 85. 푸드 옵션 매수 한 개 있습니다. 둘 다 매수입니다. 선물 매수 하나, 옵션 매수 하나. 푸트 옵션입니다. 대신에. 그럴 때 증거금이 얼마냐? 4,466달러. 더 작네? 뭣보다. 그냥 선물 매수 증거금 얼마예요? 6,435달러죠. 그런데 왜 더 낫죠? 그 이유가 뭐예요? 푸트 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한정지였잖아요. 증권사 입장에서도 푸드 옵션을 매수해 주니까 손실이 한정돼. 손실이 무한정이 아니야. 그래서 증거금을 낮춰주는 겁니다. 증거금이 4,466달러. 선물 매수 증거금이 6,435달러. 옵션 매수 비용입니다. 옵션 매수는 증거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매수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수 비용이 얼마야? 아까 3.22이니까 이게 달러로 계산하면 3,222달러입니다.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9,655달러입니다. 이 정도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이 절반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요. 증거금 면에서도 좀 완화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어적 풋을 누가 많이 하느냐? 외국인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풋 매도만 한지, 옵션 매도 위주로 한 줄 알았는데 풋 옵션은 많이 사. 그 이유가 뭐냐? 방어적 풋을 구축하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를 두고 볼 때 하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옵션 매도, 홀 옵션 매도, 풋 옵션 매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풋 옵션 몇 시도 많이 사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방어적 풋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방어적 풋 대응 방안입니다. 선물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체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기 전이라도 선물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선물이 상승하면 전량 청산에서 애초에 원했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110달러까지, 아니 아까 위에서 왔던 대로 100달러까지만 오르면 만족해요, 선물이. 100달러까지 오르면 얼마? 11,000달러 정도 번다고요. 그러면 청산하는 거예요. 만기 전이라도. 이때 풋 옵션, 우리가 풋 옵션이 3.22에 들어갔어요. 만기가 아직 안 끝났으면, 며칠 남았으면 풋 옵션도 0은 아니에요. 가격이 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원래 만기까지 가면 풋 옵션은 만약에 100, 85 이상에서 끝나면 풋 옵션은 꽝입니다. 제로예요, 제로. 만기까지 가면. 그런데 만기 전에 청산하면 풋 옵션도 1.0이나 0.5나 가격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수익을 풋 옵션에서 일부는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물이 급등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전량 청산하고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방어적 대응 방안 두 번째입니다. 만기가 상당히 남았어. 그런데 선물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사일이 하나 갔어. 갑자기 100으로 지섰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사이에. 그러면 기존 보험으로 매수한 푸드 옵션의 가치는 상당히 약해졌어요. 3.2가 아마 0.5, 0.3 이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100달러까지 가버리면. 그러면 이게 보험으로서 기능이 없는 거야. 그런데 계속 선물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계속 가고 싶어, 나는. 선물을 들고 가고 싶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기존 푸드 옵션은 청산해. 그다음에 새로운 행사가로 높여서 푸드 옵션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보험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적고 넘으라고요. 선물이 100달러 가서 이번에는 110달러까지 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을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커버드 콜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 커버드 콜 전환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커버드 콜. 선물이 상승하다가 더 이상 상승 기능이 안 보여요. 100달러까지 왔는데 이제 힘이 약해요. 며칠 동안 여기서 맴돌아. 100달러 근무 방에서. 상승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또는 상승 기능이 안 보인다고 판단이 들면 기존 푸드 옵션을 청산해요. 하락은 또 쉽게 허락하지 않고 하락도 하지 않아. 상승할 것도 같은데 얼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락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푸드 옵션은 청산하고 콜 옵션을 매도합니다. 우리 커버드 콜이 어떤 구조를 했죠? 선물 매수와 콜 매도. 이게 지금 커버드 콜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푸드 옵션 매수를 청산하고 콜 옵션 매도를 진입해서 커버드 콜로 전환하는 겁니다. 또 오늘 하반기도 나옵니다. 커버드 콜. 다시 한 번 복습할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방법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 생각을 그냥 말해본 겁니다. 예상과 달리 선물이 하락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선물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하락해버려. 어제 같은 상황입니다. 어제 내가 제가 장을 지켜봤는데 어젯밤에 1시 정도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선물이 오일이. 그때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고 이 방어적 푸스를 들어갔다 합시다. 그런데 새벽에 떨어진 거예요. 은봉이 나온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은봉이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고요. 예상과 달리 선물이 하락해버려.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이미 이 구조였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이미 이 하락을, 이게 손실입니다. 손실이 아까 3,500달러 정도 됩니다. 이미 손실이 얼마 될지, 3,500달러가 될지 알고 진입했어요. 그러면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나름대로 진입할 때는 선물이 상승할 거야라고 확신을 가지고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오늘 선물이 계속 오르다가 하락했지만 이거 페이크 아닐까, 눌림목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눌림목 주고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왜? 이미 손실이 얼마 될지 알고 진입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기다리면서 만기까지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량 청산할 수 있어요. 선물이 갑자기 하락해요. 그런데 느낌이 안 좋아. 원래 만기까지 가면 선물이 하락해버리면 3,500달러 손실인데 좀 대응을 빨리 하게 돼서 빨리 대응을 하면 한 2,000달러, 1,500달러에서 손실을 그냥 줄이고 그냥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량 청산할 수 있어요. 미리 그냥.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오늘 또 여사할 겁니다. 방어적 풋을 진입한 상태에서 콜옵션 매도를 진입해요. 하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손실을 상당히 확정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냥 방어적 풋만 있으면 3,500달러인데 여기다가 이게 지금 방어적 풋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콜옵션 매도를 하나, 이런 구조예요. 대신에 이 손이 구깃도 올라가요. 손실도 줄어들어요. 손실도. 그래서 손실을 상당히 확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그냥 방어적 풋만 있는 것보다는 손익 붕비점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커버드 콜, 방어적 풋 결합입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아마 이게 외계일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주식에서는 사고 팔고 매수만 있고 청산이 매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 말이에요? 커버드 콜은 뭐고 방어적 풋은 뭐시냐? 콜은 또 뭐고 풋은 뭐니? 또 커버드는 뭐고 방어적은 뭐니? 라고 지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공부하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1강부터 오늘 29강입니다. 29강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특히 1강부터 4강까지 반복 청취하면서 왜 1강부터 4강까지냐? 여기가 이제 옵션 개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또 매매 방법까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면 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질문은 어디서 하느냐? 하단에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문자 샵 377이 누르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으시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다시 그쪽으로 입장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알아야 뭘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주식시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개인들에게는 힘들어요. 그런데 해외 옵션 시장에서는 해외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르면 오른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전략을 구사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애입니다. 한 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 방어적 북과 커버드 콜 결합한 걸 가지고 한 번 보겠습니다. 대응 방안 4에서 나온 겁니다. 콜 옵션 매도를 진입해서 손실 확장한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방어적 푸드 커버드 콜 결합입니다. 먼저 커버드 콜 전략이 뭐였습니까? 선물이 큰 폭으로 하락시 손실은 무제한이다. 커버드 콜 전략은 이거예요. 선물이 하락하면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선물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푸드 옵션을 매수하는 거예요. 푸드 옵션을 매수하면 이런 구조가 돼요.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커버드 콜은 뭐라 했습니까? 선물 매수와 콜 옵션 매도 지난 시간 강의였습니다. 오늘 방어적 푸트는 선물 매수와 푸드 옵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수는 똑같은데 하나는 콜 옵션 매도하고 하나는 푸드 옵션 매도해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익도 한정이고 손실도 한정이고 이 구간만 벗어나면 어떤 건 이 구간만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이나 방어적 푸트는 선물 매수잖아요. 선물 매수라는 것은 놀라야 돼. 선물 상승해야 돼. 선물 상승을 크게 두고 진입한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이 넘어가면 일정 프로스입니다. 다시 WTI 크루도일 3월물 선물 1봉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정도 하락했습니다. 은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은봉. 이게 지금 나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입했는데 방어적 푸트를 진입했는데 하락했어요. 먼저 커버드 콜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결합한 거 보겠습니다. 사물물 커버드 콜 선물 매수 콜옵션 매도 85 콜옵션 매도입니다. 이 구조 기억나시죠? 이런 구조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선물이 하락하면 손실은 무제한이라는 거 그런데 이 기점으로 해서 일정하게 이익이 고정적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마 손실 이게 영선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플러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익이 일정하고요. 보시죠? 이 손이식선 이 기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손실이 좀 줄어들고 어느 정도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득이 일정하다는 것 아무리 선물이 오르더라도 그런데 선물이 하락해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게 커버드 콜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한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이 기점을 보면 이 82 기초자산 82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이게 82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락하면 계속 손실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85부터 우리가 콜 85를 들어갔잖아요. 85부터는 3,170달러로 이익이 일정하다는 것 다시 한 번 이 만기 손익 그리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82 정도예요. 82부터 아래쪽으로는 손실이고 위쪽으로는 이득인데 여기 이 지점이 어디라고 85입니다. 85부터는 이익이 일정하고 82하고 85 사이에서는 손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이익 구간입니다. 이익 구간 이 82부터 이 85까지 이 85까지 여기까지죠. 이익 구간이에요. 이럴 때 이것과 여기다가 이제 커버드 콜하고 방어적 푸트 결합한 겁니다. 이 두 개 선물 매수와 콜 옵션 매도에 있죠. 이게 커버드 콜이었죠. 여기다가 매수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선물 매수와 푸트 옵션 매수 이게 방어적 푸트였습니다. 이럴 때 구조 보십시오. 이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손익선은 이 가운데서 결정이 많이 돼요. 이 가운데서 이 구간이 넘어가면 플러스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익이 일정하지만 여기는 이제 이득이 좀 적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마이너스도 일정하다는 거 어느 구간부터는 이 녹색선 보이신가요? 이게 방어적 푸트와 커버드 콜 결합입니다. 선물 매수 하나에 콜 옵션 매도 푸드 옵션 매수 일반적으로 푸드 옵션 매수는 좀 외가를 들어가요. 등가보다는 외가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81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커버드 콜과 방어적 푸 결합한 손익 구조예요. 84를 제가 노란색 해놓은 이유가 84 정도가 손익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130달러 84 위로 올라가면 선물 매수입니다. 선물 매수가 있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선물이 올라야 수익이에요. 그래서 84부터 수익이에요. 그럼 다시 이 만기손익 그래프로 보면 이 부분이 이 검정선이 영선이 손익 분기점입니다. 이 부분이 84 정도 된다는 거예요. 84부터는 쭉 이득이에요. 85부터는 계속 1130달러 1130달러 똑같아. 100달러가 되든 85달러가 되든 이익은 제아무리 올라도 1130달러예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82.5부터는 손실은 82부터는 손실은 1870달러 제아무리 선물이 하락해도 손실은 1870달러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커버드 콜과 방어적 풋을 결합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진입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 여기 있어보면 84하고 한번 볼까요? 84하고 84 기점으로 우리 차트를 한번 보면 차트 여기가 86.5.34 여기가 현재 85.33 대 84 이 정도 84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라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선물이 이렇게 오르다가 어제 좀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어. 이게 눌림목에서 다시 오를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84만 넘어가면 계속 불어쓰지 않을까 라고 처음부터 84는 넘기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처음부터 이 구조를 갈 수 있어요. 커버드 콜과 방어적 풋을 결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방어적 풋을 들어갔다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커버드 콜 들어갔다가 풋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증거금 보겠습니다. 커버드 콜 증거금은 얼마였느냐 4,958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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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매수 하나에 콜 매도하니까 4,958달러가 4,958달러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방어적 풋을 결합하니까 4,466달러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있잖아요. 증권사 입장에서도 아무리 선물이 오르고 내려도 손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돈을 요구 안 씁니다. 우리가 증권사에서 증거금을 잡아주는 것은 혹시나 모를 손실에 대해서 잡아주는 담보금 개념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증권사 입장에서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담보금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금이 완화된다는 거 이런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방어적 풋 방어적 풋 개념이 이거였잖아요. 이거 실은 뭐하고 비슷하느냐 옵션 뭐야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수 비슷해요. 콜옵션 매수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런 포지션 그래프를 설명 안 했었는데 또 기회 되면 또 기초 작업으로 해서 콜옵션 매수든 푸드옵션 매수든 또 푸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 포지션 그래프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공부해 볼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증거금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요? 손실이 손실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 오늘 실은 준비한 것이 꽤 많아요. 선물 그래프를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볼 수 있으면 보고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위해서입니다. 해외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계속 들으십시오. 볼 수 있으면 여러 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콜이 뭐고 푸시이 뭔지? 주식에서는 매수만 하면 됩니다. 청산은 매도입니다. 그런데 선물업체는 처음부터 매도 진입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팔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처음의 개념만 어렵지. 그래서 본 강의를 1강부터 29강까지 듣습니다. 그다음에 들으시면서 1강부터 4강을 반복시청하십시오. 왜?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어디에서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을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정세라든가 꼭 이것에 관련된 것 말고도 현재 지금 중동 상황 어떨까요? 서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알아. 중동 정세라든가 미국 정세라든가 우크라이나 정세라든가 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질문하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S&P 하나만 보겠습니다. S&P 하나만 지금 이 4,800 입니까? 거의 4,800 찍고 지금 4,500 까지 내려왔어요. 4,500까지 300포인트 그런데 저는 5,10,20,60 120선을 이탈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자들은 이제 하락을 더 가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원유시장 상승한다고 했는데 하락했어요. S&P 어디로 갈지 몰라요. 특히 주가지수 이런 어려운 장에 해외 선물 옵션 장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수익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